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 0.2% 정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도 제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어떻습니까? 약 12온 정도가 상승한 우리 원화가 약해졌다는 뜻이죠? 네, 0.9% 정도 우리 시장에 마이너스 영향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미국 시장 폭락하고 또 아시아 시장도 그다지 좋지 않고 우리 원화가치가 떨어진 국면에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마지막 희망이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가 일어난다면 우리 시장의 낙폭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어떤가요? 203개야.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200억 정도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 관련주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현물 시장에서 4천억을 팔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4천억은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고 코스피 200 밖에 있는 종목도 팔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봅니다. 다만 지금 선물의 매수 강도가 200개는 너무 약하다.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는다면 오늘 10시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4천 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3시간 지나서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히려 지금 매수로 전환됐고 남은 1시간 반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더 해준다면 우리의 지수 마이너스는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KD3공중에서 가장 제가 관심을 갖는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이미 어떤 기업에 대한 펀더메탈은 여러분들 잘 아신가 투자 포인트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에브비사하고 유플라이머라고요. 자가면역치료제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FDA 승인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승인 허가가 된다면 내년 7월부터는 아마 판매가 되면서 매출에 급성장을 할 것이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하죠. 인수위에서 바이오헬스 분야를 향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했다는 소식은 역시 제약바이오에 상당한 기대를 주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셀트리온의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점이 확인됐고 저점이 확인됐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고점은 28만 원대에 확인이 됐죠. 그리고 저점 얼마입니까? 14만 7천 원으로 지난 2월 달이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7만 원이지만 적어도 셀트리온은 21만 원까지는 기대를 해본다. 특히 이번 주총 때 서정진 회장의 매우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었죠. 나는 상속을 단 한 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제약이랑 합병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그런 바이오헬사가 될 것이라는 대주주의 그런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나의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악재는 없다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나스닥 시장 3% 가까운 폭락세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가 넘는 말 그대로 폭락을 보였죠. 그리고 아시아 시장 지금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나스닥이 떨어진다고 우리 대한민국 추가 인수가 떨어져야 됩니까? 필라델피아가 떨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가지수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가 좌우한다. 첫째, 우리 원달러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현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사느냐 파느냐가 우리 주가지수에 미친 영향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도 12원이라는 급상승을 온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여기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매도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잡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그럼 어떤 투자가 가장 합리적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 같으면 좋은 회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저점을 또 무너뜨렸죠. 6만 6,100원을 오늘 또 무너뜨렸죠. 그러면 오늘 6만 4,900원이 삼성전자의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거 맞춘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고 조금 하수다, 점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 내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고 우리 원화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강제로 전환된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의 투자 전략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